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존 맥키인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토요일에 별세한 이후에 미 전역이 추모 분위기입니다. 군인으로 또 연방의원으로 거인의 삶을 살아온 존 맥키인 의원의 생애를 짚어보기로 합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맥키인 의원이 이렇게 전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또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당파를 추월해서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두 가지 단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맥키인 의원 하면 생전부터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항상 따라다녔죠. 히어로 그리고 매버리 이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이 맥키인 의원을 상징하는 단어였고 지금 별세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맥키인 의원과 가장 붙어다니는 단어는 역시 히어로 그리고 매버리 인데요. 이 두 가지가 결국 맥키인 의원이 왜 이렇게 미국 전체의 존경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단어 같습니다. 히어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 영웅의 의미죠. 그래서 미국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추락사고를 겪으면서 포로로 잡혀 있었고요. 5년간의 혹독한 베트남 포로 생활 끝에 귀국해서 워 히어로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매버리이라는 것은 독불장군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독불장군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소신파라는 얘기죠. 소신파라는. 이러면 당파적 정파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 당 사람의 잘못은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런 보통 그런 당파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 맥키인 의원은 그러지 않았고요. 물론 소속은 공화당이었지만 보수적인 인사였지만 본인은 어떤 소신에 따라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의 뜻에 쫓아가지 않았고요. 당과는 반대되는 그런 어떤 발언이나 정치적인 결단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버리그로 불렸는데 독불장군이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소신파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 히어로 매버리 이 두 단어를 보면 공통점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인물. 그래서 나라로 먼저 생각한다. 히어로라는 단어에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매버리그로 그러니까 당파를 쫓지 않는 정치적인 이익을 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매버리그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존 맥키인 의원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또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국민들 헐리우스타도 이런 사람들도 존 맥키인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것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정말 존경할 만한 진정한 보수적인 인물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맥키인이라는 개인 또 정치인이 미국 사회의 어떤 최근에 보기 힘든 그런 가치를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생각은 다르더라도 맥키인이라는 사람 또 맥키인이라는 의원을 존경하는 수많은 전국의 미국인들이 맥키인 의원 별세 소식에 애도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사망 소식이 들려오니까 지난 주말에 트위터를 통해서 애도를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맥키인 의원이 살아생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특히 전쟁포로로 5년 동안 잡혀 있었던 게 무슨 영웅으로 추앙을 받을 일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존 맥키인 상원의원이 단순한 전쟁포로로 잡혀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한번 회고해보고 보면 전 맥키인 의원이 왜 워 히어로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미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베트공의 포로가 돼서 5년간 고생을 했는데 고문 혹독한 고문 등을 받으면서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왔는데 이 맥키인 의원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해군, 제독, 그러니까 사성장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뼈대 있는 군인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군에 입대해서 젊은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했고요. 특히 포로가 됐을 당시에 아버지 존 맥키인 시니어, 잭 맥키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존 맥키인 시니어가 맥키인이 포로가 되고 나서 사성장군, 제독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베트공이 그 사실을 알고 맥키인을 석방해 주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새로운 태평양 해군 제독이 된 인물의 아들을 석방해 주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석방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거부했죠. 거부했어요. 본인도 거부했고 아버지인 존 맥키인 시니어도 거부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했는데 왜 거부했냐면 함께 갇혀있던 다른 미군 포로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자기가 먼저 풀려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군 군인 수칙에 보면 먼저 잡혀간 사람이 먼저 석방돼야 한다. 이게 이제 군인 수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잡혀서 고생하는 많은 포로들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해군 제독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나갈 수가 없다. 나보다 먼저 잡혀와서 고생하던 포로들을 다 석방해 준다면 나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맥키인 의원은 그 지옥 같은 베트남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서 생활을 했고요. 결국 5년 후에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키인 의원 본인도 그렇고 또 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보여줬기 때문에 실천해 준 그런 인물이었고 맥키인 의원은 사실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였지만 손을 다쳐서 다시는 조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때문에 한때 좀 시리에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인의 길로 들었을 수 있었고 이 스토리가 미국인들에게 참 많은 감명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비록 군인으로서는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정치인으로서 군인 이상의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까지 가진 못했지만 정말 대통령이 별세한 것 같은 서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미국의 추모 얘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두 번씩이나 낳았었으니까. 참 사실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진심으로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추모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만큼 존경을 받을 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를 떠나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그래도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그런 면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당파를 떠나서 소속당인 공화당에서도 사실 매버릭이라는 별명처럼 공화당 의원들과도 반드시 좋은 사이만은 아니었는데 공화당 의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도하는 뜻을 나타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당 달랐고 성향도 달랐지만 그러나 존 맥케인 의원만큼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참 많았는데 맥케인 상원의원의 어떤 진심 양심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맥케인 의원의 생각과 반드시 같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맥케인 의원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서로 대통령 선거에서 라이벌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맥케인에게 빚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맥케인 의원보다 훨씬 어린 세대이기 때문에 맥케인 의원과는 세대 배경 또 정치적 관점 등이 다 달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단결을 했고 이런 자신과 맥케인 의원의 정치적인 싸움은 미국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의 관리인 역할을 두고 다툰 것이었다. 이렇게 회고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맥케인 상원의원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부통령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 영웅이었고 훌륭한 의원이었지만 내게는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리워할 것이고 세계도 그리워할 것이고 나도 너무나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조 바이든 부통령이 굉장히 진심 어린 이런 메시지 남겼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사실 몇 년 전에 바로 맥케인 상원의원과 같은 뇌종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마 이 아픔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가장 진보적인 의원이죠. 성향으로 보면 맥케인 의원이 오른쪽이라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왼쪽이어서 굉장히 극과 극인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미국의 영웅이었고 내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고결함 소신 등을 높이 평가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추모할 것이다. 그래서 맥케인 상원의원과 생각은 달랐지만 맥케인 상원의원의 어떤 도덕적인 면 그리고 맥케인 상원의원의 당파를 떠난 소신 정치 이런 것을 역시 높이 평가했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의 역시 가장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은 이분은 국방위원회에서 맥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었고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영웅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친절했던 사람으로서 기억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아무튼 모처럼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추모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업적을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들의 반응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냉정하게 좀 보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었고 그리고 결국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원으로 마감을 한 건데 전 국민이 지금 거의 대통령을 넘어서는 추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맥케인 상원의원이 요즘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덕목, 면모를 좀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애국심, 패트리옷시즘. 이 애국심이란 말이 우리가 말은 흔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흔하게 입에서 떠올리지 말하는 단어지만 정말 진정으로 저 사람이 애국심이 있는 사람인가 볼 때 거의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애국심이란 단어와 어울리는 인물이었고 또 소신, 도덕성 등 그래서 워싱턴 정치권을 보면서 실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맥케인 의원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았던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그리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정치의 품격이 떨어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편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쉽게 사용한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치고는 상당히 좀 격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더 맥케인 상원의원이 좀 그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워싱턴 정치인들 이건 민주당 공화당을 다 떠나서 하는 얘기지만 워싱턴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다하죠. 애국심이 어떻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국가를 위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믿기가 어렵다는 게 아마 대다수의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맥케인 의원만큼은 이 사람이 애국심을 얘기하고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한다는 얘기할 때는 그건 믿을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었고 퍼블릭 서벤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사익보다 공익을 좀 추구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이상의 그런 추모 열기를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언론들이 맥케인 상원의원의 별세인데 이렇게 또 많은 국민들이 추모하고 있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제대로 애도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가집성 기사로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맥케인 상원의원이 별세이고 그분의 레가시를 우리가 추모하는데 굉장히 저는 언론들의 행태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진정으로 추모하는 게 아니라 맥케인 상원의원의 죽음마저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미국의 언론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토요일 날 사망 소식이 나왔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트윗 올렸습니다. 그중에 MSNB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모닝조 진행자도 트윗 올렸는데 그 사람 트윗에 뭐라고 했냐면 공화당이 진정으로 맥케인 의원을 추모하고 맥케인 정신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의원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싸워라. 그래야 공화당이 진정으로 맥케인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식의 트윗을 올렸는데 저는 이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도대체 맥케인 의원 별세 소식 나오고 이게 올 만한 이게 추모의 글인가.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어떤 언론들의 추모를 보면 이게 정말 추모인지 정치 공세인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추모인지 좀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의 트위터 메시지도 보면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로 느껴져서 사실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추모고는 별로 발견을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맥케인은 지난해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고별 인터뷰였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나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한 건 아니었지만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주한 맥케인이라는 분은 충분히 전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애도의 마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처럼 이 애국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고 말이죠. 그다음에 정치인의 품격이 추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맥케인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애국심을 고치시켜주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우리 마음에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맥케인 의원이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회자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지지자들 앞에서 캠페인하는데 한 여성 지지자가 당시 마라고바마 상대 후보를 비난하면서 마라고바마 후보는 아랍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맥케인 의원이 아니라고 딱 수답을 시키면서 마라고바마 후보도 훌륭한 애국자고 같은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후보고 다만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경쟁할 뿐이지 그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정말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더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한맥기 상원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